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대로 켰어야 해요 어떻게 하죠? 못하겠네요 오늘 비앱 잘못 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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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일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펜션 하고 왔어요 아직 화장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뭐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혼자요 지금 제가 혼자요 지금 오늘 비앱 잠깐만 키는 거예요 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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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안보여 저는 뭐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는거죠? 우리 팬사인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이죠? 집에서 VF하는게 저는 마지막 VF를 해봤어요 히 히 이름은 마일로 마일로 제가 이름 너무 못정해서 제가 미국에 제일 친한 친구 이름 지어졌어요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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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 5개월 7개월 7개월 9개월 오우 한국에 오는거 오우 오우 밥 안 먹었죠? 밥 먹었죠? 지금 야식 먹은 시간인가요? 지금 밤 12시에 배고파 야식 먹자 지금 야식 먹자고요 야식 다음에 먹을게요 내일 좀 일찍 일어나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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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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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런돈에 가고 싶어서 첫번째 런돈에 가고 싶어서 첫번째 런돈에 가고 싶어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지금? 지금 연습 중 아니에요 지금은 집 집에 있어요 How's your British accent? My British accent isn't good 뭐 하고 왔어요? 팬사! 팬사인 하고 왔어요 Mark should dance 다른 멤버들은 집에 있을 거예요 다른 멤버들은 집에 있을 거예요 얍 얍 얍 얍 얍 나도 맞아 반말해줘 반말? 지금 하면 좀 이따가 곧 있으면 꺼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요즘 어떤 디퓨저 쓰고 있어요? 요즘 어떤 디퓨저 쓰고 있어요? 남은 거 아직 쓰고 있어요 조금만 남았어요 둘 다 해줘요 반말 꺼고 반말 꺼고 다들 반말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지금 거의 12am 누구랑 살고 있어요? 지금 혼자요 혼자 살고 있어요 설레서 그랬어 무슨 향수 써? 지금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 아 센트 얘기할게요 무슨 블랙베리 블랙베리 뭐 뭐 뭐 이거예요 무슨 블랙베리 향 블랙베리 썸띵 기억 안 나요 지금 혼자 놀고 있어요 뭐예요? 요 요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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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잘 놀지 뭐 뭐 뭐 그럼 제가 반말하면 여러분은 다 반말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반말 나 지금 감기 걸려있다 얼른 나요 좋아 좋아 콜 오늘은 다 친구 아싸 마크한테 반말한다 혹시 아 동생 아 친구지 우리는 친구 콜 콜 마일로 스픽스 인 코리안 죄송해요 레알 레알 아싸 마크랑 친구 먹는다 누나 어려졌다 우리는 어리지 벰 오빠 어디야? 데려와 벰 집에 있어 와 너무 빨라 여러분 is the voice in your head english or korean? it's in both it's in korean right now most of the time it's in korean when i'm in korea it's in korean 연애가 준 게 봤어? 봤어 봤어 그 형 거기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냥 거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 한국말도 좀 알겠어 저녁 혼자 먹었어? 아니면 멤버들과 같이 뭔가 저녁 아까 아까 샵에서 먹었어 스포츠 못하겠어 콘서트 스포츠 땡용 아나콘땡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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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로 다자오 다자오 음 음 음 음 음 duda 35 그래서 잠자로 한입 일 오늘 reluctant fix 절대 이벙 한번 까요 인사 어 이런 상황 이야 하나 이런 쩜쩜쩜요 집에있어 쩜쩜쩜요 막 몇살이야 나는 스물이곱살 스물이곱살 마크랑 코코랑 친구인지 궁금해 코코랑? 마크랑 코코랑? 아빠지 마크랑 같이 레지마 마크랑 같이 레지마 마크랑 같이 레지마 저 포도 같대 갑자기 포도요 ㅋ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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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 ㅋ 흐흐흐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은 못 올라가 맞아 진짜 못 올라가 아직 애기라서 헤이 알로씨 알로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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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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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기대 기대 다같이 기대 기대 마일로씨 맞아요 완전 활발해요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소파로 이렇게 한바퀴 돌아 계속 갑자기 딸 하나 아빠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저 졸려봐요 사실 아까 차에서 이러고 왔어 이렇게 혹시 콘서트 중에 있어요?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콘서트 때 근데 콘서트 와야 알 수 있어 콘서트에서 뭐 하는지 I'm not gonna spoil the concert guys You guys have to come and watch 말로 나는 엄마라고 부른데 말로 나는 엄마라고 부른데 말로 나는 엄마라고 부른데 친무 뭐예요 친무? 마일로 나는 코코 친무 하자 만들어주자 친무? 죄송해요 여러분 친무 무슨 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친무는 엄마라고 부른데 경고 엄마라고 부른데 침묵.. 침묵? 침묵 얘기하는 거야? 누구 씨요? 누구 씨요? 누구 씨요? 막 한국에 없을 때 말로 어떻게 막혀야지, 막혀야지 I am gonna go to bed, guys 아 누구야? 지금 미국 친구 여기서 지내고 있어서 누구? 다들 누구야? 친구 친구 친구, 미국 친구 아, room tour? room tour? my room is really messy right now, guys I can't okay oh, you guys saw my room, right? you guys saw my room already um, next time 다음에 할께요 다음에 할께요 다음에 할께요 아 I can't understand what you say I can't understand what you say 친구 친구 있었어? 땡땡 아 친구 근데 곧 가요 친구 곧 있으면 미국 다시 돌아가 친구 아 친구 아 말하라 유 유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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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하핳 아 말툴 아 저기요 여러분 댓글 올릴 때 제발 제가 읽을 수 있는 말만 올려줘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댓글 같은 거 읽다가 제발 제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제가 읽을 수 있는 말만 올려주세요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나쁜 말 아니라고 이거 강아지 나쁜 말 아니지 그치 알고 있어 여러분들 이제 4분 뒤에 끝낼게 I'm going to Dallas. I'll see you in Dallas 콩 알콩달콩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제일 좋아하는 가수 그 가수의 메뉴 자 우리 4분 동안 출첵 갑시다 출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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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자 어 그 뭐지 그 자는 이제 굿나잇 출첵 우리 갔습니까 우리 누구야 여울 여울 여울아 잘자요 혜진 잘자 토이토이 여기있어 잘자 지영 잘자 복영스 희수 유경왕 유가영이 소유리 해주해주 마일로 앨리스 태아즈 현지 아이스 서진 데니스 지민 아연아 앉아 아 이름 되게 특이하다 앉았는데 에리카 굿 첸 수연이 윤설 꼭 닭 은영 뚜하 이름들 이름 되게 특이하네 수민 아이나 다나 미쿠 미 진주 아이린 굿나잇 에브리바디 잘자요 혜정 히시 히사키 웨이인 소피아 티안 다들 잘자 령경 이브 쥬이 네 네 네 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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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넬 윤주 조이 잘자요 네 왜냐면 저 내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자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준 아들이요 제 아들 그래 네 이제 음 저는 일단 가볼게요 나는 갈게 우리 친구니까 나는 갈게 음 가이소 슬립 그래서 우선 우선 여러분들도 일찍 자 내 친구들 일찍 자 콘서트에서 봐 여러분 콘서트에서 봐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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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 다음에 또 봐 네 Peace 아멘